어 쿨 독서 해온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하면 상으로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반갑구요 어 올해가 뭐 12년 짜라고 하는데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아 친구들하고 우애 좋게 아 또 사인 야구 또 계속 해주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으로 해주므로 해서 어 야구에 종사하는 저희들이 보람도 느끼고 어 이 야구하는 자체가 또 좋으니까 아 하여튼 나중에 그 아들하고 그 다음에 또 손자하고 데리고 야구장에 올 수 있는 우리 쿨 독서 우리 동호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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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